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흑당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흑당 버블티 그리고 달달한 그 맛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이번 여름에 이 음료를 단 한 번이라도 안 마셔본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줄기차게 사 마셨거든요 제가 달달한 걸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뭐 씁쓸한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와이프가 보기에는 제가 정말 못 맞다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개인 취향은 존중해주니까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폐업자들의 모임에 3일 동안 다녀왔을 때 만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맛있는 흑당을 창업했다가 이제 폐업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 모임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흑당 참 맛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올 여름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왜 이 아버님께서는 폐업 직전까지 몰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흑당의 시초는 대만이죠 대만의 음료 문화나 음식들 그리고 디저트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입에 참 잘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흑당이 상륙하기 직전에 10일 정도 대만에 머물면서 온갖 음식들을 탐닉하면서 다녔는데 이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제 입에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게 더욱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먹고 보고 즐기고 쉬는 것이 다다라는 입장인지라 가장 첫 번째인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 여행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보자면 대만은 아주 훌륭한 여행지였던 거죠 1일 2밀크티 2흑당을 마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대박을 칠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이 아버님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흑당 버블티에 매료되어서 가게를 차린 거겠죠 물론 프랜차이즈로 차리신 거죠 사실 당시만 해도 개인의 능력으로 이 흑당 버블티 가게를 차리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카페 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브랜드력이 받쳐줘야 핫하게 팔리는 그런 시점이었으니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한국에서도 대박 칠 것 같다라는 건 사실 가맹점주들이 돈을 잘 벌겠다와는 일맥상통하지는 않아요 그럼 뭘까요? 네 맞아요 본사가 대박 치겠다 소비자가 정말 좋아하겠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 아버님도 초반에는 불티나게 팔리는 걸 경험하고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게 돼요 일명 다점포 점주가 되신 거죠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개 동시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고서야 두 번째 가게를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카피 브랜드 그리고 프랜차이즈 마진 구조의 한계였죠 많이 팔릴 때야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기에 바빴지만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온갖 흑당이라는 흑당은 다 들어오고 기존 커피숍에서까지 온통 흑당 메뉴를 출시하니깐 매출이 안 떨어지고는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실수를 더 하는데요 흑당을 흑당으로 만들지 않았던 거죠 음 그러니까 흑당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흑설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흑설탕이 아니라 설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사탕수수즙을 끓이고 졸여서 만든 거예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탕인 거죠 반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흑설탕 즉 갈색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설탕인 거고요 어쨌든 흑당이 흑설탕보다 몸에도 덜 해롭고 가격도 비싸요 뭐 얼마나 몸에 덜 해롭겠냐만은 가격만큼은 확실히 비싸죠 그래서 이걸 그냥 흑당 시럽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타피오카 펄도 저렴한 걸로 바꿔버리고요 그러면서 한 곳의 매출은 아예 곤두박질 쳐버리죠 웃기죠 원가만 낮춘 거일 뿐인데 매출이 곤두박질 치다니 네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예요 맛에서 확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타피오카 펄만 해도 초등학생이 먹어도 펄이 이상해 라고 할 정도로 식감 차이가 확실히 나니깐요 결국은 본사에서 가맹 해지를 당하고 해당 점포는 폐업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도 폐업 위기에 놓인 거죠 의미 없는 운영만 계속되고 있을 뿐이고요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X를 예로 들어볼까요? 얼마나 핫했었나요? 가맹점 확장의 속도가 어마무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변에 X 매장이 많이 줄었죠 실제로도 그래요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가맹사업 시작 1년 6개월 만에 전국 800여개 가맹점을 오픈시키는 그런 기엄을 토했었죠 지금은 2년 연속 영업 적자예요 매출이 2016년도에 430억 2017년도 185억 2018년도 128억으로 극감했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경쟁 브랜드의 난입 그리고 겨울을 버티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지금 가맹점 수는 600여개예요 3년 동안 고작 30개의 가맹점이 문을 열었고 무려 100개가 넘는 곳이 문을 닫았어요 신규 오픈보다 폐점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흑당은 어떨까요? 지금 거리만 나가봐도 흑당이 굉장히 저렴해졌죠 흑당을 흑당으로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라운 슈가 메뉴도 있는 거고 맛만 비슷하면 되니까 싸게 팔아서 이 기세에 편성하려는 거죠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도 이런 흑당 메뉴를 출시했죠 스타벅스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나왔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어쨌든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마저 이런 흑당 라인을 구성한다는 건 흑당 브랜드의 설 자리가 더더욱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가미되어서 만들어지는 음료가 아니니까 유행하면 다 따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맛은 비슷하게 가면서 저가 재료를 사용해서 판매 가격도 저렴하게 말이에요 요즘 XXXXX 유행하고 있죠 행보가 조금 남다르긴 해요 가맹점 무늬가 폭발하는데도 가맹사업을 안 하고 있죠 올해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벌써 22개의 법인 또는 지경점 매장만이 운영을 할 뿐이에요 그것도 대규모 매장으로만 말이죠 브랜드의 내실을 다지는 건지 아니면 아예 스타벅스처럼 직영체제로만 운영을 할 계획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맹사업을 하게 되면 직영점 역시도 좋은 가격에 양도를 하겠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격에 말이에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흑당과 커피숍이 두려워하는 계절이 서서히 오고 있어요. 벌써 매출이 줄고 있다는 소리도 여러 들려오고 있고요. 흑당 버블티야 따뜻하게 마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여름에 흑당으로 재미를 좀 본 카페들도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날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첫 흑당이 열풍을 일으키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겨울이니까요. 누군가는 선구자가 되겠죠. 아니라면 X처럼 또 어두운 통로를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암흑의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어느 기사에서 그러더라고요. 대만의 흑당 열풍은 이미 식었다고요. 4, 5년간 지속된 대만 현지에서의 흑당은 인기가 식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지 귀초가 주목된다고 말이에요. 대만은 사계절이 없어요. 1년 365일이 여름이에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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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온도 차이만 조금 날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죠. 계절에 맞는 음료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X도 오랫동안 힘을 못 쓰고 주저앉은 거고 흑당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20개가 넘는 브랜드가 난립했으니까 이제 이듬해에는 더 많아지게 되겠죠. 아, 그럼 흑당 창업한 사람들은 전부 망했냐고요? 아니에요. 대박은 대박이에요. 초반에 치고 빠졌던 일부 가맹점주님들, 가맹점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본사들. 그들에게는 대박인 셈이죠. 그리고 저 같은 소비자들도 말이에요. 저렴하게 골라 마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이야기를 나눈 두 아이의 아빠는 아직도 1년은 더 흑당 카페를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요. 가게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찬 바람이 불고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매가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계절적인 특성이라고 보기보단 그냥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무쪼록 흑당에 편승해서 창업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나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흑당 브랜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알아주시고 이런 이야기도 넌지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말이에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